구독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션틀버스에 탔습니다 웅진이 지금 어디가요? 출렁다리 저희는 은암초등학교에서 와서 셔틀에 갈때는 여기에서 타고 왔습니다 오랫동안에 갈때는 뺄가 되었거든요 오장 오랫동안에 갈때는 뺄가 되었거든요 오랫동안에 갈때는 뺄가 되었거든요 누나들을 봤어요? 누나 안아줘야지 안녕하세요 하고 어떻게 해?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3명이요 안녕하세요 4명 많으시네 4명 많으시네 누나들이랑 같이 있겠네 여기 내려갈 때 훨씬 비교해 여기 내려갈 때 훨씬 비교해 여기 내려갈 때 훨씬 비교해 여기 안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우와 정진아 정진아 아빠 봐야지 여기 수혜라 여기 들어가 탭 네모 지구 고용고음이 들어가니까 여기 먹는 거 밥 먹는데 밥 먹는데 밥 먹는데 밥 먹어야지 밥 먹으면 밥 먹으러 밥 먹잖아 장기 꺼냈어 열린 것 줄irect다이 다 건너고 잠시 휴지를 채우고 엄마다! 엄마! 이 상당히 흔들리네요 산책로가 잘 되어있습니다 소리라 이렇게 숲속 미끄럼틀이라고 해서 사러 왔는데 출입금지여서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치즈가 들어있는 마카롱, 치카롱입니다 망고? 봐봐 망고 냄새는 나긴 한다 이렇게 숲속 놀이터도 따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집 라인을 타고 싶은데 우리 토리가 나이가 안되서 못할 것 같네요 우리 주혜리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조카 우리 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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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lan 가지lan 조카 다리 조카 오케이 второй 재료때부 이번엔 새υ 감사합니다.